차운동 개 건드리지 말라고 그깟 쓰레기 같은 기집애가 뭔데 그 기집애 내가 잡아줍칠라고 디자인팀에 들어온다는 거 있지? 여긴 악어구린 마찬가지인데 이 옷 누가 선물했어? 강태인 엄마한테 좀 붙어봐 준혁이네 왜 절대 이 사실 알면 안 돼요 내가 너한테 칼자루 쥐어줄 테니까 가서 휘둘러 당신 흔들리면 나도 지장 생겨요 태인씨 우리 별장으로 와요 태인씨 우리 별장으로 와요